건조기에 돌리면 안되는 바지를 다른 빨래와 함께 돌렸더니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구요. 오늘은 건조기에 말려서 줄어든 옷 원상복구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미지근한 물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적당량 풀어줍니다. 줄어든 바지를 넣고 조물조물 해준 뒤 20분 동안 담가주세요. 이제 옷을 쭉쭉 당겨서 늘려줍니다. 이때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는 것이 포인트에요. 린스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처럼 섬유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어 잘 늘어나게 해준다고 해요. 이제 깨끗한 물로 헹궈준 뒤 손으로 꾹 짜서 수건 안에 넣고 물기를 없애줍니다. 세탁기에 탈수해주셔도 돼요. 툭툭 털어서 자연건조시켜주세요. 건조기로 줄어든 옷 린스로 늘려보세요.